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데 보르도 구단의 메인 스폰서는 여기가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희 이제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보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길래 프로구단의 스폰서를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꿀티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영혼의 듀오 우리 R팀 우리 편집자 R팀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알려듀오가 소소하게 지금 반응이 있는데 소소한 재미가 이제 약간의 그 마이너한 감성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근데 이제 곧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파장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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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도 구단의 이제 스폰서인데 그렇죠. 캐치 스폰서. 글씨만 이렇게 이쁘게 입고 이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찾아봤잖아. 사람들이 뭐 이게 뭐지 어떤 기업인가 어떤 디자인한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레스토랑 식당입니다. 보르도에 왔을 때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지금 비스트로 레스토란트 아까 와 있습니다. 비스트로 레겐트. 비스트로 레겐트. 비스트로 레겐트.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에 20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시내의 가장 번화가 있는 이 본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장한 맛집 같아요. 맛집 인증이야. 줄을 썼어. 줄을 썼어. 지금 시간이 한 시 반인데 줄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아니다. 손남맛집이라는 거죠. 안에서 저희는 뭐 점심 식인차 메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우리 얼마나 기다려야 돼? 배고파. 줄이 굉장히 길어서 너무나 맛집인 것 같아. 나 배고파. 형 나 배고파. 형도 그래 동생아. 딴지점도 있다 그랬지. 우리 다른 지점으로 한번 가볼까? 한 2, 30분 넘게 기다린다니까. 그럼 셋이 돼.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알겠어요. 응. I know that Korean, it's p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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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eat very fast and in 30 minutes you are out of the restaurant. The French, I won't say that is that in restaurant, but when we eat at home with family, we spend two, three, sometimes four hours for lunch. 진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진짜 형이 입은 이 보르도 유니폼에 식당이라고 하는데 억참 식당이길래 보르도에서 매일 유니폼 스폰서를 안 와. 이거 자체가 식당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고. 나도. 처음 봤어, 난. 그러니까. 그 식당을 지금 저희가. 한국식으로 따지면 원할머니 보쌈. 뭐 이와수 육개장. 그렇지. 광양불고기. 전남들의 원주가 광양불고기를 한국이랑 파트너지. 그런 것들인데 한번 저희가 이 매장에 음식들을 한번 시켜봤는데 이것도 시계니처 메뉴였어요. 아 시계니처 메뉴.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릴드 비프. 그릴드 비프. 비후. 지금 또 먹어보도록 하죠. 아 맛있겠다. 아 먹었을까 일단. 여기서 잠깐. 2006년부터 10년간 기아 자동차가 보르도의 메인 유니폼 스폰서였으나 돌연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후 스폰서 없는 유니폼으로 리그 한 경기를 소화하고 2017년 프랑스 에너지 회사 스윗콤과 메인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17-19 두 시즌 동안 홈 어웨이 서드 유니폼의 스폰서가 다르기까지 했죠. 그러던 중 어웨이 유니폼 스폰서였던 비스트롤 레송이 19-20시즌부터 4년간 메인 유니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죠. 보르도에 간다면 비스트롤 레송 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려두요의 혁희였습니다. 황의조 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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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다... 야! 꿀TV 구독자 오마이 벤트! 꿀TV 삼행시남기구! 손흥민 이세성! 사인 유니폼 받자! 디스 이즈 오마이! 감사합니다.